힛! 뿌! 힛! 우와! 어떻게 만들었어? 토리와 만들기 보고 만들었다 힛! 우와 부럽다! 부럽잖아! 부러우면 너도 만들어 그럼! 어떡해? 종이로 접으면 돼? A4 용지로 잘라서 접으면 돼! 힛! 우리 아빠가 옆에서 만드는 거 같이 해줬고 뿌! 어? 네, 아빠! 500개 나요! 레브! 이제 가야 돼? 응! 나 이제 간다! 안녕! 응! 잘 가! 우와! 양갈래 부럽다! 나도 종이로 가방 만들기 해볼까? 좋아! 청청! 오키님들! 멋진 가방 만들 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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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이제 같이 예쁜 종이 가방 만들어봐요! 좋아! 좋아! 토리와 만들기님의 영상을 보고 만든 건데 와! 귀엽죠! 신화물을! 이 안에 이렇게 글리터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흔들면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우와! 가방을 열어보면 슈롱!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걸로는 마이 멜로디를 만들 거고 이걸로는 크로배를 만들 거예요! 마이 멜로디부터 만들어 볼게요! A4용지 색칠을 준비한 다음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고 여러분! 지우개를 이용해서 쑥! 하면 꿀팁! 엄청 잘된다! 키키키키키키! 끝까지 잘 접어준 다음 뒤집어서 세모를 정확하게 만들어줄게요! 이 부분을 칼로 잘라줄게요! 여러분! 칼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짜란! 이 종이는 이따가 쓸 거니까 옆으로 두고 삼각형을 펼쳐줍니다! 이제 네모 접기를 해줄게요! 펼쳐서 또 네모 접기 펼쳐서 방석 접기를 해줄 거예요! 네모 칸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 이거 할 줄 알죠? 방석 접기 종이 접기 좀 한다는 사람은 이건 기본으로 할 줄 안다고! 와! 지우개를 이용해서 또 한번씩 꾹꾹 눌러줄게요! 짠! 방석 접기가 완료됐으면 이제 3등분으로 해서 접어줄 건데 한 이쯤 된다 싶은 정도에다가 짝! 집어주고 위에서 아래로도 짝! 집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세워서 정확하게 다시 3등분을 해줄 거예요! 오! 이렇게! 오! 이렇게! 반대쪽도 그 다음에 펼쳐서 꼭지점에 맞게 싹! 접어주고 위에도 싹! 접어줄게요! 딱! 잘됐죠? 와! 잘됐다! 3등분을 펼쳐줄게요! 슈루룡! 슈루룡! 그런 다음 이 양옆에 있는 방석을 펴주고 전등분을 다시 접어줄게요! 다시 펼쳐서 여기 이렇게 세로로 세워주고 옆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각선! 대각선을 접으면서 위로 올려줄게요! 옆에도 대각선을 접으면서 위로 올려준다! 그런 다음 딱! 이렇게 접히는 부분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안으로 넣으면 가방 옆면이 완성! 반대쪽도 접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가방 뚜껑이 될 거여서 이 위에 삼각형 부분을 안으로 접어주고 이 반을 접어주고 또 안으로 접어주고 짜란! 됐죠? 이제 이 대각선 부분을 풀칠해서 넣어줄게요! 딱! 풀로 대각선을 풀칠해주고 샥샥! 여기 끝에 부분도 풀칠해서 안으로 넣어주고 이 반대쪽도 풀칠해볼게요! 일부러 풀어준 다음에 여기를 다 풀칠해줄 거예요! 아예 여기도 풀칠을 한 다음에 바닥면으로 붙여줄게요! 짜잔! 이렇게 꼼꼼하게 풀칠이 되었으면 옆면을 접어줄 건데 이렇게 접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톱으로 삼각형을 그리고 여긴 일자로 그린 다음에 접으면서 쇼핑팩처럼 접어주는 거예요! 한 면을 이렇게 했으면 반대편 접어주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오! 그러면은 가방은 한번 넣어볼까? 우와! 딱 됐어! 오! 예쁘게 가방 완성! 이제 끈이랑 위에 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아까 잘라놓았던 종이를 이용할 건데 밑에 종이를 2cm 정도 접어주고 칼을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팔을 사용할 때 조심조심 반에 접어주고 펼쳐서 반에 반접기 너무 기니까 어려우신 분은 반을 자를게요! 접기가 어려우니까 반을 잘라서 반에 반접기 이 상태에서 안으로 접어주세요! 반접기 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줬으면 끝에를 조금을 접어주세요! 조금 접어주고 여기 양옆에 풀칠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 가방 뒷면에 가방끈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잡고 좀 있어야지 붙는 것 같네요! 두꺼워가지고 짜잔! 이렇게 가방끈을 귀엽게 붙여줬고 우와 귀여워! 핑크색이 진짜 확실히 너무 예쁘다! 그런 다음 이제 위에 고리도 만들어 줄게요! 이 고리 것도 1cm 정도 짧게 잘라준 다음 반 접고 반에 반 접고 반에 반 접고 반에 반 접고 해서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줄 건데요! 끝에 접어주고 위로 고리 모양 만들어주기! 이 상태로 붙일게요! 고리 끝에 풀을 발라주고 붙여주기! 짜잔! 우와! 진짜 견고하고 예쁘다! 잘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를 산 리오 마이 멜로디로 꾸며줄게요! 어떻게 꾸미냐면 아까 종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귀를 그려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어떨까 하는데 한번 그려볼까? 저는 밑그림을 그릴 땐 그냥 웬만하면 대고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를 믿고 그냥 보고 그리다간 망할 수 있다 대고 그리니까 너무 잘 그렸죠? 요게 여기에 딱 돼야 될 텐데 요 일단 귀만 좀 잘라볼게요 요런 느낌 풀로 붙여줄게요 좋고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줄 건데 밑그림을 연필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그려줄게요 오 망할까봐 손 떨려 노란색 마카펜으로 크루 만들어주면 핀도 달아주면 오! 완성! 여기에 반짝이를 꾸며줄 건데 밑에 반짝이 박스를 만들어 주려면 아까 남은 종이를 이용해서 한 요정도 생각해주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림 그렸으면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줄게요 음 이 정도 사이즈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투명 종이가 있는데 갖다 대고 똑같이 잘라줄게요 짜라란 이렇게 투명 종이를 대고 잘랐으면 글루건을 이용해 줄 건데 글루건은 뜨거우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종이에다가 글루건으로 끝을 짜주고 투명한 종이를 올려줍니다 맨 윗부분은 글루건을 안 붙였는데 요 사이로 반짝이 글리터를 넣어줄 거예요 조금만 여기를 글루건으로 막아줄게요 짠 위에를 글루건으로 막아줬으면 이 뒤를 글루건으로 붙여서 가방에 부착해 줄게요 짜잔 이렇게 반짝이가 들어간 마이 멜로디 가방 완성 나머지 쿠러미도 완성시켜 봐야지 와 쿠러미 가방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쿠러미 얼굴을 꾸며줄게요 귀를 만들어서 옆에 붙여주고 이제 얼굴을 꾸며 보면 히히히히히 이 밑에 글리터도 해주면 짜잔 반짝이 하트까지 넣어줬지 흔들린다 마이 멜로디 쿠러미 시나보로 와 이제 양갈라오면 보여줘야지 이렇게 안녕하세요 뿌 흑흑흑 흑 종이 가방인데 안에 반짝이가 있네 햇 예쁘지 이 안에 반짝이도 넣었어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네 세 개나 반짝이 많은데 같이 만들래 우와 진짜 그래 포차코도 만들어 봐야지 햇 포차코 예쁘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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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신나게 삼리오 종이가방 만들기 개성분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 수 일찌 수 일찌